인터넷 중고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이번 기사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판단한 허위 글을 올린 다음에 계좌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단순 사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형적인 사기에 적금 계좌를 활용해서 한 달 사이에 9천만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경찰 추적을 따돌렸는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남성이 볼링장 구석에서 돈을 나눕니다.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일당입니다. 23살 A 씨 등 6명은 지난 8월부터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중보다 싼 가격에 카메라나 공연 티켓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A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한 달 만에 214명에게서 9,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쓴 계좌는 90여 개인데 모두 추가 발급에 제한이 없는 비대면 적금 계좌를 악용했습니다. 적금 자입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가능한 거죠. 풍차 돌리기라고 해서. 이들은 또 해킹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유심칩 수십 개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금융당국과 적금 계좌 무제한 발급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